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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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해설이패 12만원 팥팥이 8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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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해설이패가 나왔어? 1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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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만원 town 16,500원 16,500원 16,300원 16,300원 17,300원 그럼 좋아요. 들어가세요. 그냥 가서 빠시면 돼요. 세척해서 보다 따놓은거라. 5,000원. 309,000원. 어디가 좀 먹을까? 아유, 빈다리가 하나도 없어요. 하나하나. 부추. 빈다리가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포장도 되는 거예요? 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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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아 좋아요 엄마 어머니 이거 들고 있어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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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같이 하나 드리세요 두 분이요 여기가 두 분이요 어머니 두 분에만원 세 분에만원 이렇게 해놔요 두 분에만원 세 분에만원 이렇게 해놔요 어머니 이게 세 분이야 아까 그 엄마 봐 어머니 봐봐요 아니요 저 많이 없어요 뭔소리 만일천원 봐봐요 1kg 200이에요 봐요 반 넘어요 지금 반 넘어요 네 네 처음이에요 저저도 괜찮고 예 네 예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너무 많이 길어예고 팥도 있고 12,000원입니다. 핵거요. 이거 원래 핵거예요? 네, 원래 핵거 나왔어요. 한 대에 12,000원이요? 네, 한 대에 12,000원이요. 키로에는? 한 마리, 10만원이요. 한 마리 있나요? 키로에. 키로에 14,000원. 한 마리면 8kg예요? 7kg. 7kg예요? 7kg에 10만원. 팥선이요? 팥선은 11만원이요. 이것도 7kg예요? 8kg. 다 털려가지고. 10마리 2만원? 맞다 맞다. 이 분은 얼마예요? 1만 5천원이요. 여기는 꽃 차가워. 3호čеты. 10개가 주문을 받은 팥선으로 잘라줍니다. 인수 preventiva. 쥐면. registration. 고춧가루